두 번째로 fa 자격을 취득한 베테랑 내야수 김선빈과 기아 타이거즈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fa 자격 승인 공시 이후 아직까지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fa 공시 이전부터 접촉을 가져왔던 만큼 한 달 가깝게 교섭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서로의 기본선은 잔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선빈은 2008년 입단한 이후 16년째 원클럽맨으로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다른 구단에서는 뛸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구단도 프랜차이즈 스타의 잔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산 3할 3리의 타격 실적을 인정하고 있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은 그만큼 서로 생각하는 조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비는 이제 곧 만 34살이 되며 노장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베테랑들은 대체로 계약 연수를 보장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만일 4년짜리 계약이면 2027년 나이로는 38살이 됩니다. 비록 현재 KT의 박경수가 현역으로 뛰고 있는 것을 본다면 현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벤치 멤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따라서 구단은 미래의 활약 가능성을 감안하고 투자함으로 3년 또는 3플러스 1년 등으로 안전장치를 둘 것입니다. 또한 선수들은 당연히 보장액을 높이고 싶어할 것인데 김선비는 1차 FA의 시기에서 4년 40억 원에 계약했고 첫 시즌이었던 2020년에는 31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도 4년 통산의 성적을 앞세워 비슷한 수준을 기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구단은 나이를 감안해 1차 때보다는 못 미치는 조건을 내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X의 차이가 크면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구단은 줄다리기가 길어지자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애당초 금액보다 올렸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다만 구단의 수정안이 김선빈의 마음을 확 잡는 조건은 아닌 듯하고 결국은 보장금액 이외의 옵션을 놓고 현재의 막판 줄다리기를 버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자의 경우는 타율, 타점, 경기수, OPS 등 다양한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진커브에 들어서는 김선빈의 경우는 앞으로의 서비스 타임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규정 타석 혹은 120경기 이상 3할 타율 등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계약은 기아 타이거즈 내부에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거에서 유턴한 양현종은 기아 타이거즈로 돌아올 때 옵션에 대한 계약을 상당히 크게 적용했습니다. 4년 103억 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했는데 당시도 보장액을 높이려는 양현종 측과 나이를 고려해 옵션 비중을 높이려는 구단 간의 기싸움이 있었으며 결국 계약금 30억 원, 연봉 25억 원, 옵션 48억 원으로 옵션 규모가 연봉을 뛰어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김선빈의 옵션 규모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FA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